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장중스팟 방송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아침에 급하게 밀어버리는 시장 때문에 걱정하셨습니까? 닥터케인은 걱정 안했습니다. 전부 홀딩 의견 드렸구요. 결국 그들이 덜 올립니다. 자 외국인이 거래소 834억 매수 했구요. 코스닥에서도 99억 매수 했습니다. 다만 선물로 적당하게 지금 잡아주고 있는데요. 4천개약 밀다가 3200개약 정도로 땡겨 올렸는데 시장상은 별 무리 없다. 프로그램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현재 코스피 시장 900억대 들어오고 있구요. 코스닥은 150억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시장도 양호한데요.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플러스 0.36% 상승.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고 니케이도 0.35% 상승. 그리고 해외선물 미국선물이 지금 나스닥 선물 플러스 0.49% 상승. 다우선물이 플러스 0.39% 상승. 자 뭐하나 주저되는게 없을 정도로 양호합니다. 환율도 적당하게 지금 위치하고 있구요. 그래서 아침에 남북경유 관련해서 조금 뉴스가 있긴 있었는데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냅두면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조금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 협상에 아 그런 언론플레이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의 갑은 와이즈엔터테인먼트 드디어 한 끈 터졌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서 한번 밀대 쫄아서 다 던지 됐습니까? NO! 그대로 들고 가서 정거점 인근까지 왔는데 자 던질까요? NO! 그랬습니다. 더 끌고 갑니다. 자 언제까지 끌고 갈거냐? 5분봉에서 60일 깨지는 46,500원까지 쳐줘도 홀딩하다가 여기 깨지면 이제 던질겁니다. 4만6천5백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정숙님 반갑습니다. 너티나무님이세요? 그 김정숙님 맞으세요? 맞다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와이즈엔터테인먼트 드디어 한 끈 터지고 있구요. 자 정거점 인근까지 노려볼겁니다. 오늘 장떼양봉이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터지고 있는 거 확인했거든요. 거래량&장떼양봉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 4만9천원 5만원권까지도 노려보겠다. 자 현대건설 아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었으나 이제 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외국계 매수세 들어와요. 그죠? 기관외국이 매수세에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합니다. 들어올리면 아 그리고 중장기로 간다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남북간에 경협 아 좋은쪽으로 타결이 나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나올 때 어떡할까 이야기했을 때 저는 홀딩하겠다 그랬습니다. 홀딩 계속 의견 드리겠습니다. 밑으로 쳐줘도 여기로 쳐줘도 걱정 없어요. 여기 밑으로 깨지고 내려가면 5만 한 6천원 정도 깨고 내려가면 5만 7천원 정도 깨지고 내려가면 아 조금 걱정해볼까 나머지 걱정 안할겁니다. 자 GS건설은 플러스권 돌아서고 있습니다. 올라탄 다음에 4만 7천 5백원 가면 지금 아 플러스권은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 플러스권입니다. 그죠? 자 노 프라브럼 걱정 없어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대차 추가 매수하겠다 했습니다. 추가 매수 제대로 했다면 이제 마이너스 1% 이내입니다. 그죠? 올라간다면 플러스권으로 충분히 다 만회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전략을 처음부터 그려드렸습니다. 중장기로 끌고 가겠다. 현대차 현대건설은요. 여기 여기 쳐질 때 매수해내면 중간정도 올라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그랬고 그 시나리오들이 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드렸고요. 오늘 처음 같이 하고 계신 우리 분 계신데 사자마자 현대차하고 현대건설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와이전터는 말씀드렸다시피 4만 6천 5백원 안 깨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IT 전기전자와 바이오주 약할 것 아닌데 삼성전자 대본에 들어올립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면서 아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주는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거든요. 셀트린 삼행제 들어가면 안됩니다. 반등 나올 때 나올 값에 밑으로 쳐지기가 더 용이한 모습입니다. 아침에 초장부터 축소하시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은 안 던진 다음에 안 던져요. 왜냐하면 우상향이기 때문에 지지권이 남아있거든요. 지지권이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셀트린 삼행제 어떻다? 밑에 없어요. 전저점이 있는데 이거는 큰 지지의 역할을 많이 못해요. 여기는 물론 박스권 이룬다면 저점 부위에서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우하락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셀트린 헬스케어도 안 좋다 그랬습니다. 깨지면 안된다는 지지음을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면 너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버트폴리오 시장상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챙길거 적당히 챙겨가겠습니다. 강한 반등 이후에 눌리목 살짝 주고 다시 들어올리고 외국 갭 코스피 그냥 지속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체크해볼까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노 프라브럼 그냥 갑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누가 자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지우지한다고요? 저번 토요일날 1박 2일 서울 강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닥트케이에게 딱 한가지 체크할 수 있는 것 허용된다고 뭘 하겠느냐? 저는 외국인의 수급을 가지고 체크하겠다. 나머지를 전혀 못 본다면 외국인 수급 하나만 저는 가지고 판단하겠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코스피 시장 그 잘 오다가 최근에 흔들릴 때 어떻게? 외국인이 던지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전일 외국인 1363억 규모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양봉쇄웠기 때문에 우려할 게 없어요. 오늘 연속적으로 850억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던질 때 몇십억 마이너스였거든요. 쫄지를 않아요. 약간 플러스였습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약간 플러스였네. 그죠? 그래서 쫄지를 않는 겁니다. 외국인이 아침에 대박된지였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위쪽이 다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닥터케이의 기법은 외국인 외국인 숟가락 기법 아닙니까? 외국인이 시장에다 숟가락 꽂고 있습니다. 형들이 시장을 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같이 그죠? 업종 대표주 사가지고 적당히 들고 가면 파다닥 안거리고 적당히 들고 가면 수익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석이도 들어왔네. 재석아 어저께 그 뭐더라? 무슨 블루콤인가? 2차 추가 매수회를 했을 때 시장가로 했었어야 된다. 체결 안 됐다 그랬잖아. 시장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무조건 파다닥 그리는 건 시장가로 해야 돼. 시장가 그래서 적당히 먹고도 나올 수 있었는데 여기 그지? 위로 올라갔으면 먹는 건데 깨졌으니까 뭐 그지? 사자마자 박살은 안 나잖아. 사자마자 사자마자 뿌러스 뿌러스 났었는데 쉬고 가면 완전 뿌러스 나는 건데 쳐졌기 때문에 실패야 그냥 여기서 던지고 나오는 끝이야 그냥 그게 단타다 단타 그래도 어저께 챙겨 먹는 건 잘 챙겨 먹었잖아 위에서 그리고 챙겨 먹은 거에 3분의 1만 가지고 단타 연습한 거잖아 그러니까 노 프라블럼 잘 챙겨 먹고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거에서 단타 연습하면 했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 욱술 고급 기법인데 장중에 둘이서 연습했다 하하 잘 던졌지 아 잘 던졌다고? 욱좌 많이 퍼먹고 싶다 잠만 배탈 나요 김내사님 조금씩 조금씩 많이 먹어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YG엔트 때문에 닥터K가 상했던 자존심이 약간 돌아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S건설 주력 아닙니까 현대건설하고 GS건설 올라가면 다 뿌러스권이고 현대건설도 조금만 만회하면 다 뿌러스권이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매수해서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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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한 게 현대건설입니다 2% 다 까진다 해도 손실 아니에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날 거 같지가 않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GS건설도 올라타면 다 뿌러스입니다 노 프라븜 자 우리 힘내자님도 멀리 그죠? 나주죠? 나주에서 닥터K 강의 들으러 서울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아 뭡니까? 자기 자신한테 한번 마음을 다 잡는 거거든요 닥터K 강의도 물론 뛰어나겠지만 하하하 그죠? 강의 하나 하나 들고 내려가면서 분명히 졸기보다는 펴고 기차 안에서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 마음을 다졌을 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닥터K라는 사람이 검증을 해보면 헛소리만 날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아 19번 모시고 맨 마지막 엔딩곡을 부를 땐 하 눈물이 좀 나왔지만 그죠?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겁니다 자 위로 가기 때문에 위로 가겠다는 강력한 두 번째 양봉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익절 라인 끌어올리면서 20일도 안 깨고 있어요 여기 약간 깨는 건 문제 없어요 60일만 안 깨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수익 수익 극대화해가는 겁니다 닥터K가 수익 극대화도 잘해요 인정된다 7번 눌러 예이야 끌고 갈 때 끝내주게 끌고 간다구요 7,8일도 끌고 갑니다 삼성전자 얼마나 끌고 간 줄 알아요? 삼성전자를 4만4천원 사서 4만9천원 던지고 부릅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 끝까지 끌고 갑니다 한번 끊어놓고 다시 들어가 또 여기서 끊어놓고 던지고 나니까 다 빠집니다 그죠? 초단타쿤 엔드 끌고 갈 땐 끝내주게 끌고 간다 코 찡했다 전 지금도 조금 전 찡했어요 자 여기 사실 빠르게 할 줄 아는 분은 해도 되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죠? 돈이 없기 때문에 다 싫었기 때문에 아 근데 전일에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4만7천원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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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6천원권 오면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4만6천원 여기 딱 양봉 쓰고 올라가면 살 수 있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하이닉스하고 둘 중에 어딘가 하고 싶다 했어요 제가 저는 삼성전자 하고 싶다 했습니다 왜요? 여기 위에 털어막혀있고요 삼성전자는 다 뚫고 난 다음에 눌려주는 겁니다 올라가면 이게 훨씬 더 잘가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나쁘지 않아요 자 4개 중에 3개 뻘겄습니다 이제 현대차 첫 번째 양봉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자 어저께 압수수색 뉴스 떴거든요 그죠? 근데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를 깨기에는 여기를 깨기에는 시장이 너무 좋아요 민행 듣고 있나 혹시? 여기를 깨기에는 시장이 너무 좋다고 여기를 사고 싶어하는 기관 외국인이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는 살만한 자리야 왜? 펀드를 인덱스 펀드를 가져갈 때 자동차 부분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가장 큰 축중의 하나예요 업종 반도체 전기전자 그 다음에 조선 철강 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화학 통신 음식료 금융보험 자동차가 큰 축중의 하나인데 이걸 빼고 간다고요? 노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간다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YG한테 안 밀려 안 밀려 좀처럼 안 밀려 안 밀립니다 끝까지 돌고 갑니다 뭐라구요? 머리 위에 나가 있는 여드름까지 짜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우 더러워 더럽죠? 기억 확실해 나죠? 머리 위에 꼭대기에 있는 여드름까지 짜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팔자고요 그러면 밑으로 쳐질 때 못 먹은 거 아쉽기도 하겠지만 더 올라가는 거 먹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더 올라가는 거 먹는 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트폴리오 노 프라브럼이에요 현대차 좀 더 반등해주면 여기 12만 5천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5천원도 오른다면 거의 다 풀었습니다 거의 다 풀었어요 완전 꼭대기에서 물리고 한 번도 안 산 사람들 빼고 그렇게 하라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꼭대기에서 몰빵지류를 안 그랬어 분명히 분할한다 그랬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아닐 수가 없어요 핸말을 딱 하기 때문에 GS건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건설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상량 아닙니까 우상량 그분은 거의 플러스고 직전 내지는 플러스입니다 화이젠트 완전 플러스 그죠 그분이 내하고 궁합이 맞는지 그죠 하하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분이 궁합이 맞는다 해라는 전략대로 잘 수행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궁합이 잘 맞아요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주저할 거 하나도 없다 모든 시그널이 다 상승 쪽으로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미리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봐도 미국 다우존스 0.38 맞습니까 그리고 나스닥도 0.43 상승이고 아까 중국도 한 번 더 체크하죠 중국도 플러스 0.36 니케이 0.41 나양호입니다 이제 후장으로 들어가서 여기 선물 폐대기 치던 거 조금 끌어당기면서 외국인 현물 매수세 더 늘어난다면 어느 기간은 아예 현물 안 살 거라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외국인이 막판에 더 스퍼트 해가지고 한 1500억 2000억 가까이 쫙 당겨준다면 베리 굿 그러면 2239 여기 라인 터치를 할 텐데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적당히 조정 받으면 위로 돌파해낼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건 베리 굿입니다 베리 굿이에요 믿을 사람 믿어 주십시오 엄청난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하락장에서도 불어서 유지해냈습니다 여기 하락장에서 다 불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지금 신혼여행 중인 우리 닥터케이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여기 구간에서 포트폴리오 100% 수익 만들어냈습니다 이 하락장에서도 만들어냈는데 우상량장에서 손가락 빨까요? 그럴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까? 노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방송들 다 녹화되어 있으니깐요 모든 방송들 녹화되어 있으니깐 검증하시고요 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무료 채팅방도 있고 유료 채팅방도 있습니다 비중이 좀 되고 자금이 된다 하시면 컨설팅 비용으로 학원비 아끼시지 마시고 같이 하셔라 반드시 학원비 아깝지 않도록 해드리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또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 순항중이다 조금 물려있는거는 건설주 터나면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분이 좋네요 자존심 상했던게 조금 회복되고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 죄송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한 4-5일 동안 손가락 좀 빨았습니다 그죠? 그거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YG는 크게 비중이 많이 없다면 현대차하고 추가매수 내지는 GS건설 현대건설에서 만에 반등하면서 해낸다면 문제없으니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하루에 3천원도 못 벌고 있습니다 추천 방송 핵심 필사기 올려놓을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난중히 장마치고 찾아뵙죠 내니 눈딱 암닥트케이아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핸드업 샥요 바디 에버리바드세 에버리바드세 quiet Alger rain 화장 크립 Poland 그리 나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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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